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가직 시험 잘 보셨나요? 승리하고 돌아보셨나요? 시험 어려웠죠? 다시 한번 저도 반성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가직 9급 시험 어려웠어요. 사실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깐 숫자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2대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2022년 시험에서 국가직 9급 시험에서 정답률 50% 미만인 문제의 개수예요. 그래서 정답률 50% 미만인 문제가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2022년도에 둘 다 한 44%, 46%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7문제가 뭐냐면 올해 2023년도 시험에 정답률 50% 미만인 문제의 개수였어요. 3분의 1이 그죠? 7문제가 정답률 50% 미만이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제가 수업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합격의 당락은 정답률 40%대의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갈려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저도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 정답률 40% 정도의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이 가능한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치고 나서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행정학 진짜 미치겠다. 정말 애중의 감옥이에요. 애정이 아니라 애중의 감옥이다.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국가직 9급 시험에 내가 90점 받았는데 이번에 65점 받았다 이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에요. 작년에 이 두 문제를 틀린 거죠. 그래서 90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7문제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65점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는 정답률 50% 이상의 문제만 맞추는 수험생이에요. 이렇게 되면 절대 난이도가 있는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점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65점에서 70점 이 정도의 수험생이라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 그렇죠?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근성 있게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해 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을 움켜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올해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정법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정답률 50% 미만인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7문제가 됐거든요. 작년에 행정법이 그랬거든요. 작년에 행정법이 정답률 50% 미만 문제가 7문제였어요. 그때 행정법이 난리가 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이야기였었냐면 이제 전공과목의 시대가 되니까 전공과목 난이도를 엄청 어렵게 알 거다.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게 행정학이 앞으로 어렵게 나온다는 신호탄이냐 다 그냥 내피셜이에요.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출제위원들은 난이도를 조절할 만큼 시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난이도를 조절할 만큼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출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나온 수능 문제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수능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주제를 벗어나는 문제라고 하면 한 한 문제 정도? 그 이외에는 우리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주제에서 낸 거예요. 다만 선지 자체가 좀 생소한 선지들이 한두 개 섞여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어려운 문제가 한 3, 4문제만 껴있으면 그 점수가 확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한 3, 4대 받고 나면 정신이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풀어보면 분명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왜 시험장에서 이걸 못 봤지? 뭐 이렇게 되면서 점수가 확 낮아져 보여요. 그래서 트렌드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에도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비해야 되는 거죠. 사실 최근에 한 3, 4년 동안에 행정학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국부모의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정말 정답률부터 해서 저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 시험에서의 정답률하고 거의 비슷하게 모의고사지율을 구성을 해요. 실제로 시험 쳐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방심한 거죠.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약공기모하고 그다음에 제가 기출문제지 2,000문제 이렇게 내면서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렇게까지 어렵게 구급 준비하는데 그렇게까지 뭐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욕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힘들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우리가 와신 상담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시험 점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90점 받고 떨어지고 85점 받고 합격해도 90점 받으면 기분이 좋아. 그런데 왠지 85점 받고 80점 받으면 기분이 안 좋아. 우리가 시험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는 책이 애인 같잖아요. 아니에요? 애인보다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바라보고 그만큼 애정을 써도 하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잖아. 찢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찢어버리고 배신당한 기분이 들고 그렇긴 한데 미워도 다시 한 번. 그렇죠?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다? 지방직 구급시험이 남아있다. 지방직 구급시험까지 다시 한 번 이번에 잘못한 거 잘 보완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항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의 냉정함과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이번에 여러분들 절실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시험 문제 풀어보면 내가 시험장에서 이거 왜 틀렸지? 그런 문제를 얻게 하려면 뭐냐면 연습할 수밖에 없거든요. 반복적인 연습.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방직 구급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봅시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를 한 번 볼까요? 이 숫자. 1682, 4940. 이게 뭘까요? 이게 뭔 것 같아요? 경쟁률? 4,940대 1이야. 이게 뭔 것 같아요? 정원이에요. 정원. 이게 무슨 정원이냐면 이게 국구. 국가직 구급. 일행 정원이에요. 일반 행정 전국 모집, 일반 행정 지역 모집, 그 다음에 경찰 행정, 우정사업본부까지 다 합쳐서 1,680명이에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직 구급시험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커트란이 많이 안 내려가요. 왜냐하면 엄청 열심히 한 그리고 그날따라 막 신기 들린 수험생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찍었는데 막 다 맞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로또를 뭐 알고 찍습니까? 그냥 뭐 찍었는데 맞는 거지? 그런데 이런 수험생들이 있다 보면 커트라인이 안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나와도 커트라인이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아세요? 지방직 구급 일행이에요. 지방직 구급 일행. 몇 배 많아요. 3배 많죠.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반토막 난 거거든요. 채용이는 반토막 난 거예요. 원래 지방직 구급은 1만 명씩 뽑습니다. 일행을. 그렇죠? 그런데 반토막 나도 국가직보다 어때요? 3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원한 지역만 보잖아요. 그래서 너무 적게 뽑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국가직 구급의 3배를 뽑는 시험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금만 어렵게 나와도 커튼이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만 열심히 준비하면 반드시 지방직 구급에서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렇죠? 아 선생님 저는 행정학 65점 받았는데 70점 받았는데 50일 사이에 변화가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물론 처음 책변 사람은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이미 여러분들은 씨를 뿌려놨잖아요.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죠? 다만 뭐가 부족했을 뿐이에요. 수학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좀 더 꼼꼼하게 그렇죠? 수학하고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지워놓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룻밤 사이에도 10점 변한다고 하룻밤 사이에도 10점 변해요. 그렇죠? 그날 아침에 눈빛 변하면 10점 변해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그렇죠?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올해 시험을 끝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이팅 하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구모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꼼꼼하게 그렇죠? 더 독하게 그래서 후회 없이 이렇게 지방지 구급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당락은 뭐에 따라서 달려진다고요? 당락은 뭐에 갈린다고요? 정답률 40%짜리를 내가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50% 이상은 학교권을 다 맞춰요. 그러면 다 그 언저리까지 가는 거야. 근데 커트라인 넘느냐 못 넘느냐는 결국 정답률 40%짜리 문제를 내가 찾아낼 수 있느냐 못 찾아내느냐 여기에 갈려있는 거예요. 그게 뭐에 달려지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내가 두 개 지문을 알고 두 개 지문을 몰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확실히 두 개 지문을 알면 정답률이 75%까지 올라갑니다. 두 개 지문 중에 정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확률이 50%예요. 그럼 거기에서 지문에 정답이 있으면 그럼 무조건 맞추는 거니까 100% 되는 거죠. 나머지 두 개 지문에서 거기에서 정답이 없었어. 그럼 나머지 두 개 지문 중에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확률이 50% 되냐면 기대 확률이 75%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확실히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방직 구급 대비 모의고사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우리가 약공기모 공부해왔다. 약공기모 공부해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 쳐봐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모의고사인지 아실 거예요. 이걸 10번 20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구모를 저하고 같이 시험을 치겠지만 약공기모는 여러분들 공부해왔던 거니까 계속 해독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요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우리가 3회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3회로 진행되기 때문에 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약공기모를 6회분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면서 따라오세요. 그러면 3회가 끝나면 약공기모 또 이래도 카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요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구모 6회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지방직을 준비하게 되는 거고 교재는 여러분들 실강은 프린트로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는 교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구모 문제도 국가직 구급 치기 전에 이렇게 인쇄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문제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까워 죽겠어요. 지방직 구급에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목적성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바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번 시험에는 몇 점 받을 거다. 몇 분 만에 풀 거다. 그 다음에 어떤 걸 확인할 거다. 라는 걸 목적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두시고요. 수업 때 약점 체크 반드시 하시고 다시 한번 암기하시고 발체독 하면서 합격 노트를 계속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 거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100% 활용법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울 것도 많은데 첫 번째 시험 시간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앉아서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연습을 지금 모의고사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강에 와서 듣는 겁니다. 그렇죠? 긴장감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틀린 문제 기쁘게 받아들이자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의고사 점수에 1위 1위 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하나 보완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매듭짓는 공부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씨 뿌리는 단계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수확하는 단계 수확하는 단계 호주머니 넣어야 돼요.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를 씨를 뿌리면 안 된다고 지금 그렇죠? 뿌려놓은 씨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한 걸 하루하루 매듭짓는 이런 방식의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끝나면 머릿속에 딱 정리해보세요. 아 내가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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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의고사 끝나면 아 이 모의고사 2회분 풀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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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리했어.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합격에 한 발짝 더 다가갔어. 이런 느낌을 갖도록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완성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 말씀 드리고